루시아 채널 매새끼 채널로 모이자 매짱대기로 갑시다 매짱대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BJ분들 매짱대기로 오세요 매짱대기 와 팀이 이렇게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최후선 박수봉 김승현 아이씨 이게 진짜 말이 안된다 아아 아 나 작같은 팀 걸렸네 진짜 아 나이씨 땡 최수범 이거 C란가? 아니 디스코드 좀 하자 디스코드 좀 하자 멜론비제이 초대해라 아니 99가 이거 매정우에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두밤마 형 이거 이길 수 있겠지? 내가 최호선도 초대하고 있어 어 나이스 호선님이 근데 지금 디스코드 안킨 것 같아 아 그래? 아니 근데 이거 팀 배터리야? 어 이거 뭐 사다리지? 어 어 백기씨 줄테니까 봐주고 팀 다시? 여기 3초구 여러분들 아 진짜? 백기씨 받고 사다리 다시 가네? 아니 안 바꾸고 개꿀로 400개 받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나 아무도 안 받는다는 애가 없네 별사국은 뭔데 별사국은 뭔데 아 별사국 저거 미친새끼 아니냐 저거 혼자 아니야 저거 혼자 새끼가 왜 이렇게 많냐 진짜 망으로 가자 형 망으로 간다고? 아 오엠이? 뭐 여기 권한이 없네 아니 오엠이 짝대기로 와 오엠이 짝대기 오엠이 짝대기 가자 여기로 와 아니 뭐 이거 저거 분데 100개씩 갖고 사다리 다시 가능해요? 아니면 그냥 해요 모대걸음 모대걸음 별사국 왔다 미친새끼 아 아씨 나 권한없네 박수범은 그냥 병신할거야 아니 수범아 나 권한없다 아 왜 권한이 없네 이 아이디 아 뭐해 딴 데 가자 딴 데 뭐 어떡할거야 맘대로엔 괜찮아 모삭으로 가자 모삭 아니 맘대로에 하라는데 이거 어떡할거야 맘대로 하라고? 어 뭘 어떡할거야 바로 다시 타야지 아니 그럼 저거 분데 다시 사다리 탑니다 응응응응응응 사다리 타죠 무슨 사다리 그럼 보살 성님 사다리 다시 탈게요 사다리 사다리 여기 삼저고도 다시 타라네 뭐지 나 같으면 안 안된다고 그냥 나도 안할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지 뭐지 아니 수범이 저기 천사분들이네 아니 진짜 팀 바꿔야돼 수범이랑 팀에서 어떻게 이겨 어 아이디부터 아니 씨 아이디부터 멜론비젠인데 저기 한 명 누구야 김승현철 선 어 나이스 민철 김병군 가겠습니다 그럼 보살 성님 사다리 다시 탈게요 사다리 어 사다리 다시 타라 아 박스방 김병훈 김정은 아 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좋아 이렇게 가자 아니 디너들이 이제 바꾸는거 없어요 아니 수범아 수범아 뭔 소리야 왜? 뭔 소리인데 너 잘못왔잖아 지금 뭐 뭐가 뭘 잘못하 하하하하 가지 우오오옹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. 이렇게 갑시다. 쓰면 우선. 아니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야? 어 애태몽 잘 가고. 아니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. 김정욱 잘 가고. 이씨. 야 이 새끼야. 아 나 이 소래 같은 새끼 진짜. 아 나 이 벌레 새끼 진짜. 바로 도망가 버리네. 아 이씨.